안녕하십니까? 아자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게임 뛰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 옷은 저희 서바이벌 더번커 팀의 팀복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가 매년 정예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옷을 한 번씩 맞춘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특전들을 저희 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하이퍼옵스에서 이렇게 저희 팀 로고 등 뒤에 이렇게 각자의 이름 이런 것들을 마킹을 해서 주문 제작했던 옷이에요. 그래서 날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번 반팔을 한 번 입어 봤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옷은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총 사려고 하는데 매장 방문하고 싶다. 총 하나 사달라. 해외에서 직구를 할 줄 모른다. 좀 돈을 드릴 테니까 대리 구매를 해달라. 이런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샵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반 서바이벌 게임을 띄고 있는 유저고 또 수집을 하는 유저고 에어소프트컨을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유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상당히 난감을 해요. 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런 제품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 또 좀 섣부른 것 같고 또 그분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함부로 추천을 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요즘 보면 매일이 하루에 한 세 통 네 통 정도 와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만 돼 보십시오. 세 통 네 통 오는데 뭐 일주일에 뭐 열 통 정도 온다고 봅시다. 보면은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지는 못해요. 저도 뭐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취미로 유튜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찍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가능하면은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메일 보내주셨던 분들께 가능하면은 늦더라도 답장을 다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샵을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취미는 취미일 때 취미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본업이 되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즐겁게 게임 생활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저는 이 에어소프트라는 거는 취미로 남고 싶고요. 영상을 한 편 찍어서 올리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상 퀄리티가 솔직히 좋은 거는 아니지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 거의 하루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신데 정말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편 영상 업로드 하는 것도 팍팍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게을러졌던 것도 있겠지만 좀 시간적으로 뭐 심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열심히 꾸준하게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샵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에어소프트 유저고요. 혹시나 제가 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거는 저희 서바이벌 팀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면서 만났던 부산에 있는 이하비 팩토리라는 사장님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친한 동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정도 제가 소개는 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가끔씩 제가 이하비 팩토리 이렇게 매장에 한번 오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근처라 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자주 놀러 가거든요. 뭐 사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밥 먹으러 자주 가는데 뭐 저보시면은 그냥 그냥 악수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었죠.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